누룩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 찬요 전순위 1460년이구요 누룩즙 다른말로 곡 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태기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심통과 열로 인한 자궁출혈을 치료하려면 누룩박눈을 찧어 부수고 더운 물에 섞어 짜내어 3잔 정도 취한 다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따뜻하게 5번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입니다 1 누룩 0.5근을 찧어 부순다 2 따뜻한 물을 섞고 짜서 3잔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누룩 2 따뜻한 물을 섞어 부수고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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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